안녕하세요 저는 스트릿댄스 힙합을 하고 있는 세종대학교 미래교육원 20학번 김민진이라고 합니다. 저는 형식적인 것보다 좀 자유로운 걸 추구하는 분이고 좀 이제 여성스러운 선을 살려서 힙합 프리스타일을 하는 걸 좀 좋아하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 유행에 맞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Q. 2016년 중3 때 여기를 무빙업에 처음 왔었는데 그때 이제 다양한 장르를 배우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이제 제가 그 다음해 2017년에 임시반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언니들의 눈치를 살짝씩 보면서 이제 성장에 왔었어요. Q. 2020년에는 제가 서울로 대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2020년에는 제가 서울로 대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무빙업 댄스 로맨스에 두 번째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어 되게 좀 첫 번째보다 더 떨리고 이제 학생들도 더 많아졌다고 해서 두근대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이번 힙합 주제는 어 춤과 상체를 사용해서 자신이 잘하는 걸 표현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프리스타일로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